자 방에 안계신 익명계 시청자님꺼 같아요 제 생각에 강하갑니다 바로 자 레만 2 플러스를 원하셨어요 레만 오늘 이렇게 쉬운거 주시면 고마워요 쉬운거 이것다 어 붙였네 어 레만 없네 자 방을 잘못 찾아왔나 자 낚인건가 아까 말했잖아 4카가 오늘 안 붙어 오늘 자 4카가 더럽게 안 붙어요 진짜 어이없었어 5카도 아니고 4카 주제에 5 이번에 2분 저번에 몇 번 막 바뀌셨던 분인데 자 as 짜임 어서오세요 없어 이거 없으니까 이건 안할게요 에